그래서 쉽게 쉽게 농구를 할 수 있게. 2바운만 셋이서 안 뺏기면 충분히 해 볼 만해. 어쩌다! 화이팅! 손! 블록스! 좋아, 좋아, 좋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JTBC 체육관입니다. 뭉쳐야 손다가 마련한 특별 이벤트. 상암블락스와 어쩌다FC의 대결을 여러분께 준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오랜만에 한번 좀 마쳐봅니다. 오늘 스타팅 라인업 보니까 이형태, 공성은, 이동국, 광신봉, 윤경신까지. 사실 지금 상암블락스 에이스가 다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초반에 좀 배려도 해 줄 것 같았는데. 허니 감독은 읽고서부터 몰아붙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눈에 휑하다. 휑해. 좋죠. 갈 사람 빨빡 가야지. 어쩌다FC의 선발 라인업은 지금 최명철, 박태환, 파태곤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김동현, 김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꽃도 시작됐습니다. 일꽃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 잡고 있는 어쩌다FC. 김요한, 김요한.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박태환 슛. 에어볼입니다. 어디야, 골 때 뒤눌 수 있어? 속공, 속공. 인경신. 오팬스 파울. 오팬스 파울. 오팬스 파울입니다, 오팬스 파울. 하태원의 수비가 좋았어요. 파울, 오케이. 좋아, 좋아. 집중, 집중. 태환아, 공 있는 데로 가지 마, 넓혀줘. 공 있는 데로 오면 패스를 못 받아. 지금 현지혁 코치가 지시를 하죠. 김동현. 이거는 반칙 아닙니다. 이거는 반칙 아닙니다. 반칙 아닙니다. 박태환 슛. 실패. 리바운드, 김요한. 리바운드, 김요한. 박태환. 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 들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태환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팀요한 슛. 아, 넌 골입니다. 22분. 푸싱.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자, 이제 다스게임은 팀 파울에 걸렸죠. 네. 자유투 2개입니다, 자유투. 나이스. 자유투 1구 안 들어갑니다. 아! 자, 리바운드. 김요한의 자유투 2구 성공. 윤경신 돌파. 좋아요, 윤경신. 나이스. 나이스. 윤경신 돌아섭니다. 이동구. 득점입니다. 잘했어, 동호회. 다시 윤경신에게. 윤경신. 홀리 돌파, 윤경신 득점. 김요한이 밀립니다. 자, 작전 타임 요청하는 어쩌다FC. 야, 물 좀, 야, 물 주자. 물 주자. 이거 빡세다. 요한아, 누가 지금 계속 넣어? 계속 맞고 있는데 결국은 왼쪽이야. 경신이가 네가 자꾸만 이리 올라오면 안 되고 골이 안 돌아갈 적에 올라와서 받아주고. 다음 사람 보고. 스윙을 해 주고. 어쩌다.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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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어쩌다FC의 공격입니다. 지금 올코스 프레싱으로 왔네요. 전면 압박 수비입니다, 전면 압박. 전면 압박. 하태권 앞으로. 전진패스 박태환. 박태환 슛. 아! 빙그르르. 안 들어갑니다. 돌어나왔습니다. 김경연. 야, 경연아 천천히. 경신이 형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자, 이형택. 이형택 슛. 오, 이형택 슛. 윤경신, 윤경신. 들어갑니다. 자, 지금 파울이죠. 지금은 윤경신이 많지. 파울. 좋아, 좋아. 자유투, 자유투. 도현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좋아, 좋아, 좋아. 두 번째지, 아이투. 두 번째는 파일레이션. 지금은 림에 맞아야 되는데 일부러 백보드를 맞출 수 있다고 판정할 수 있어서 파일레이션입니다. 아웃렛 패스, 아웃렛 패스. 꼴면 윤경신. 나이스. 이동국의 아웃렛 패스. 대단합니다. 조금 더 코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웃렛 슛. 지금 들어갈 뻔한 슛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김병현 골밑으로. 윤동식, 윤동식 득점합니다. 형, 패스해서 해야 돼, 패스해서. 천천히, 천천히. 아, 볼 뺏깁니다. 자, 실책에 나오는 이용대. 자, 골밑에. 맞았는데. 병현이 맞았어. 김병현 선수 맞았는데. 병현이 맞았어. 비디오 판독 요청. 병현이 맞았어. 병현이 맞았어.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김병현 선수 터치아웃으로 어쩌나 FC 먼저 공격. 클럽블락스 자칫타임입니다. 이거 배운 거 된다. 지금 잘하고 하는데 레이옵 쏘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안 들어가는 거야. 너무 잘해. 너무 잘 뛰고 레이옵까지 너무 잘하거든. 지금처럼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어. 공을 들고 패스할 생각하지 말고 바운드 패스 준다고 생각하라고. 수비가 붙으면 붙을수록 볼을 내리는 게 제일 좋아. 디펜사 붙었을 때 이걸 올리면 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면 압박 수비 상암물락스. 경신형 빠졌다, 경신형 빠졌다. 지금 놔야 돼. 올코트 프레싱. 올코트 프레싱.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하태권. 앞으로 길게 김동현. 김동현. 안 들어갑니다. 리더운드. 김병현. 김동현. 터치아웃. 김병현이 안으로. 방신봉 바운스패스. 이동국. 좋아요, 이동국. 도구이가 제일 낫네. 킬 줄 아네. 박태환입니다. 박태환 열렸어요. 박태환 슛.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섞어. 윤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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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식 특전. 윤동식까지 터지네요. 윤동식 오늘 넉 점입니다. 동식아 어디 가? 동식아 어디 가? 뒤에, 뒤에, 뒤에. 놓쳤습니다. 김동현. 레이업슛 성공. 좋아요, 동현이 좋아요. 동현이 좋아요. 가로채기. 속공입니다. 이동국. 이동국 레이업슛. 들어갑니다. 이런 거 파울로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쩌다 입시니까 파울이 너무 없어요. 하태권. 박태환. 방금 슛. 중거리 슛. 리바운드. 김요한. 김요한. 골밑, 골밑. 바스켓카운. 득점 인정. 바스켓카운. 자유투.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요한 담을 잡았네요. 남은 시간이 58.7초. 모태범이 들어오고 박태환이 나갑니다. 동구아, 들어와요? 병현이 어디 있어? 병현이 어디 있어? 여웅철. 침착하게 해야죠. 여웅철. 짧아요. 리바운드 방신봉, 방신봉. 득점합니다. 이렇게 쉽게 수면 안 되는데요. 대범인, 대범인. 똥 뺏겼어요, 똥 뺏겼어요. 김병현. 뭐죠, 뭐죠? 김병현 뭐한 거죠? 반칙입니다. 투샷, 투샷. 사이트 2개죠. 야, 뭔 짓이야. 하하. 또 아름다운 거 하네. 얼마나 된덕인데. 허 감독님 웃고 있네요. 사람 많이 좋아졌네요. 허 감독님이 우리 김병현 선수를 많이 아끼입니다. 이리 와. 자이투 2개죠. 괜찮아. 아버님. 동현. 우리가 좋았지. 최병철, 자이투. 안 들어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 자이투. 최병철. 최병철. 여기 봐도. 감각은 다들 있어요. 몸차 파이팅. 맨마킹, 맨마킹. 맨마킹. 자, 그래도 석달 연습한 팀이 좀 낫네요. 김병현. 자, 드리블이 길죠. 드리블이 길어요. 여웅철. 대박, 대박. 석달 배운 거 무시 못해요. 이게 훈련이라는 게. 그럼요. 그냥 뭐 우리가 맨날 지니까 허수아비를 압니다마는 허재 감독이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저 통영이에요. 최병철. 지금 핸드 라인을.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전반전 6.3초입니다. 윤동식, 시간 없어요. 윤동식, 시간 없어요. 3, 2, 1. 던지해줘, 던지해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JTBC 체육관입니다. 이거 내가 나가줘야겠네. 나가야 되겠어. 나가야 되겠어. 동식이는 누구를 맞는지 알아야지. 왜 너 혼자 하프레로 올라가 있어. 통역사가 저기가 있어서.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옆에서. 태환이 아까 수비하는데 동국이가 죽을 자꾸 달리잖아. 슛이 좋지가 않아. 안쪽에 들어와서 플레이 하거든. 공중에서 휙 뛰어버리면 못 쫓아가. 그러니까 넌 3점 안쪽으로 떨어져. 동국이 3점이 거의 안 들어가. 제가 1번으로 한번. 가드로? 센스를. 농구가 어떻게 하는 거다. 투 가드 들어가, 투 가드. 투 가드 들어가. 내가 2번. 그래서 투 가드 들어가고. 또 4번인가. 너 4번하고 요한이 5번인데. 3번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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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우장이랑 박태환이랑 돌아가면서 3번 보면 되니까. 확실히 저기서 한 시간이 있으니까. 맨막힌, 맨막힌. 속공을 못 막는 것 같아요. 디펜스가 안 돼, 저게. 맨 처음에 더 했어, 너희들은. 그래요? 너희들 더 했어. 우리가 저랬단 말이야. 아니, 체력이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건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게임하는 중에 너무 편안하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위켄드에. 가자. 상암블락스. 10점 차름만 한번 해보자. 어쩌다. 파이팅. 여기는 다시 JTBC 체육관입니다. 상암블락스와 어쩌다FC의 특별 이벤트 배치.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반전 22 대 9. 상암블락스가 창단 이후에 전반전을 이기면서 끝난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그런데 확실히 한 석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조정력이 없는 팀에게는 앞서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윤경신 선수 들어오면서 확실히 안쪽이 탄탄해졌고.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이동국 선수가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고 있죠. 후반전에는 이동국, 김기훈, 이형택, 홍성은, 윤경신입니다. 그리고 어쩌다FC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던 정영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정영돈 선수가 좀 바지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형 그러고 갈 거야? 어? 그러고 갈 거야? 몰라. 나 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복대 아니에요, 복대. 자, 배바지에 정영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어쩌다FC의 공격, 김동현 뒤에.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가드가 정영돈이래요. 가드, 정영돈. 가드가 지금 배가 너무 많죠, 지금. 천천히 된다. 시안, 시안, 시안. 박태환, 박태환 레이업슛. 노골 리바운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라인 밟았어요. 밟았다고? 밟았어, 밟았어. 이거 해, 이거. 안 밟았어. 정영돈. 몸이 좀 무거워 보이는데요, 정영돈. 많이 무겁죠, 지금. 김영환에게 패스 좋아요. 김영환 리버스 레이어. 들어갑니다. 김영환. 좋았어, 좋았어. 골 밑으로. 정영돈의 가로채기. 들어와, 들어와. 야, 자리 동현아. 저쪽까지 비었잖아. 뺏으려고 하지 마, 뺏으려고 하지 마. 열렸어요, 열렸어요. 이영택. 슛참수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쏘는 이영택. 슛, 노골. 파울이죠, 윤경실. 아웃펜스 파울. 리바운드 과정에서 윤경실의 반칙. 조금 밀었어요. 박태환. 박태환 파운드입니다, 박태환. 박태환 파운드입니다, 박태환. 윤경실. 윤경실 파울 4개, 윤경실. 이러면 윤경실이 파울 트러블이죠. 파울 4개입니다, 윤경실. 윤경실 파울 4개. 허재 감독이 아마 바꿔줄 것 같아요. 아, 윤경실 파울 4개. 지금 후반전 7분이 남았는데 이름 바꿔줘야 될 텐데요. 아, 바꿔야 되는데. 윤경실 안 바꿔주는데요, 허재 감독. 못 들은 척하지, 왜 저렇게. 자기가 다 에어버립니다, 박태환. 짧게는 말고, 짧게 말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박태환, 두 번째 자유투. 그렇지.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그렇지.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이제 점수는 22 대 12, 10점 차. 태환이, 쳐줘. 이동국. 이동국. 파고듭니다. 이동국. 레이업슛. 반칙으로 끊는 박태환입니다. 이동국. 자유투. 인앤아웃.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후반적으로 득점이 없는 상환 블락스. 이래도 되나요? 힘을 내라고 아마 쳐준 것 같아요. 박수 준비해. 두 번째 자유투 안 들어갑니다. 2마운드 김동현. 파울이죠. 파울 누굽니까? 블락스 22번 홀딩. 홍성은입니다. 우리 파울. 팁파울이야, 팁파울. 투샷, 투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김동현. 하나 더, 하나 더. 후반전에는 지금 어쩌다 FC만 득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두 번째 자유투. 길었어요, 리바운드. 김요한. 홍성 리바운드. 박태환. 파울 아닌가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속공. 길게 패스.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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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된다. 가로채기. 급해요. 파울러. 천천히 된다. 가로채기. 파울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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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병헌. 도연아, 도연아 뒤에. 또 투샷. 투샷, 투샷.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경신이 형 나한테 오면 넘어질 거야. 걸지 마. 경신이 형 나한테 오면 넘어질 거야. 자유투 투샷. 김동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김동현 놓칩니다.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김동현. 병철. 최병철이 나가고. 이영대. 이영대가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 맡아주세요. 병신이 형 누구 맡았어요? 나도. 김병현 바운스 패스. 이영태. 던집니다, 이영태. 죄송합니다. 쓰리포인. 던집니다, 이영태. 죄송합니다. 쓰리포인. 앞에서, 앞에서. 쓰리포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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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김요한. 뒤에 뒤에. 김요한 치고 들어갑니다. 하태권, 하태권. 반칙 누구예요? 이형택. 이형택입니다. 패스미스, 패스미스. 저기기 때문에 그래. 미리 봤어야 돼. 자유투 하태권입니다. 하태권 오늘 득점 없거든요. 하소장. 하소장. 어차피 이따 맡아야 돼. 첫 번째 자유투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아카데미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하태권 아카데미. 이래서 어렵죠. 하태권 아카데미에 지금 고객들이 많이 안 오고 있는데. 두 번째 자유투 하태권. 하태권. 들어갑니다. 선수 교체. 지금 득점했는데. 하태권이 나가고 모태범이 들어옵니다. 병현이 형, 병현이 형. 들어갈게요. 누구 나와. 김용만 들어옵니다. 김용만이 들어오고 김기훈이 나갑니다. 사실상 상암불락스는 4명이 뛴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윤경신이 파울트러블. 다섯 명 구색만 맞혔죠, 지금. 넘어가나요. 달렸습니다. 이동국. 윤경신.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김용만. 윤경신. 골밑. 득점합니다. 공개. 보석. 찬이. 공개. 보석. 보석.